설정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홈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민님 안녕하세요 방금 스테미안인데 두개 앞에서 거의 10분 걸리더라고요 원래 한 대미안 극빌기 3번 썼고 수 2번 써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걸렸는데 두개 앞에서 10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스펙업이 좀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안전하게 끝으로 가야겠어 왜 이쪽으로 오니? 멀리 도망갈 거야 잠시만요 얘를 구석 있게만 안되는 일단 예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